안녕하세요 롱립스톤 인디아! 이건 러뷰티 뷰티! 안녕하세요 저는 신아문 안녕하세요 저는 유원 안녕하세요 저는 키나 안녕하세요 저는 신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러뷰티 앨범에는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각자만의 생각하는 사랑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번 앨범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Love Tune은요 사랑의 의미를 담은 러브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춘다는 Tune이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데요 라디오처럼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앨범입니다 이번 Love Tune 앨범에는요 수록곡에 저희 다섯 가지의 목소리가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목소리를 좀 더 중점으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앨범을 가질이 될까요? 이 앨범은 아프지만 다른 사랑의 사랑을 할 수 있는enzule이 우리의 느낌을 밝히지ly I get a warm voice to reply to me, from my heart to myself. And like Chanel said before, it contains a message to people to love yourself and not to lose yourself. Of course, I'll sing a little bit like this was for you. Okay. SOS I'm calling, turning up the voice I feel inside me. Can you hear my SOS, oh darling, now listen to the truth in you, I'm you. 네, 저희끼리 녹음을 할 때 굉장히 즐겁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 스타일나잇 녹음을 했을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저희 다섯 명의 멤버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스타일나잇을 들으면서 오 진짜 너무 좋다, 이 곡 정말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롤링스톤 구독자 여러분, 저희 5050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만큼 저희 5050도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음악을 사랑할 줄 아는 아티스트 505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5050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